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온실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완공된 건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 드디어 온실을 만듭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대구시 동구예요. 보기에는 시골같이 보이는데 동굴합니다. 팔공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화사 가는 길에 보면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치도 좋고요. 그리고 공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사과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두다가 그냥 큰 마음 먹고 에라 모르겠다 여기 그냥 확 밀어버리고 난 저 온실이나 지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요. 드디어 11월 되면 사과농사 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따거든요. 그래서 사과 따기를 기다렸다가 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여기 사과나무 뱄어요. 사과나무 뱄는데 이틀 그리고 토목공사 바닥이 평탄화 작업해야죠. 뿌리 뽑았으니까 땅이 막 울릉울릉 하잖아요. 배수로도 다시 정비하고 그렇게 평탄화 작업하는데 이틀 진입로도 되고요. 뻥 시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온실 만들어 주시는 분과 만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70평 온실을 만들려고 이제 위치를 잡았어요. 네. 온실은 보통 이렇게 한겹짜리 비닐이 아니라 미중 온실이에요. 이게 이제 병렬로 된 그런 온실을 지을 거거든요. 위에 이제 환기도 되게 신경 쓰려고 해요. 꽃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위로는 바람이 숭숭 빠지고 옆으로도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위로 쑥 빠져서 여름철에 시원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요. 이제 비닐도 두 겹 쓰고 그리고 커튼이라고 해가지고 보온에도 되게 신경 썼어요. 보온도 2겹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난방기 잡아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 온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돌아다녀 보고 해외도 많이 가보고 해서 아 그리고 또 이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 온실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더라고 전기가 그런데 이제 지인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정보도 주시고 해서 이제 그리고 또 전기공사 하는데 또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이 팔공산 인근 동구에 불로동이라는 화해단지가 있는데 거기 전기공사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70평 원실이면 이 정도 하우스 하면은 뭐 이 정도 키로 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을 딱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공사 해야 되는데 와 하우스는 뭐 12월 안에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바로 난초들을 얘기해서 이제 키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공사 하는데도 한 몇 달 걸리고요. 이게 전봇대 이제 요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요 땅에 상수도가 지나가거든요. 땅 경계 따라서 도로에. 그래서 상수도도 땡겨올 수 있는데 상수도 신청해서 공사하는 것도 뭐 바로 되는 거 아니고 한 몇 달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실은 동그러니 있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꾸밀 수 있는 거는 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온실 다 짓고 나면 한겨울에 무거운 상태에서 몇 도 정도 떨어지는지 뭐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뭐 있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호간 이제 여기까지 진행했고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이제 온실 자제 들어와서 온실 짓기 시작하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온실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아직까지 고민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스튜디오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가족들만의 주말농장처럼 활용을 할지 음 그리고 온실 이외에 이 넓은 쫓다면 쫓고 넓다면 넓은 이 황량한 곳을 아 이거 뭘로 활용하지? 라면서 놔뒀다가 잡초받 될 것 같은데 망했다 이러면서 또 덜컥 잡초 걱정도 되고 하는데 네 일단 저질러 봤거든요. 네 천천히 제가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하려고 하면은 농막을 지으면 돼요. 멋지게 아주 요즘에 예쁜 농막 되게 멋진 펜션 같은 농막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유있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아직 그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뭐 화장실 급하면 사바나 PT병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운이 좋은 게요. 또 온실 질당 인근에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거기 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음 주변에 놀러 오시는 분들 찾아오시면 같이 또 지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또 쉬기도 하고 할 수 있으려나? 어차가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네. 좌우간 앞으로도요. 온실 상황 업데이트 할 거고 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화이였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온실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감사합니다.